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 뼈나골을 가볍게 받아쳐 중안을 만드는 서인교 선수입니다 프로나풀 2인구 선수의 타석 주자뛰습니다 스윙 그리고 이리 송구 멋진 슬라이딩에 세이브 됩니다 자라당긴 볼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연아웃이 됩니다 3번 홍의표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아 볼을 빠뜨려 선치점을 주고 맙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 높은 볼에 헛스윙으로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89년 북일구 선출 조윤준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이야 131킬로의 볼을 걷어올렸지만 파울이 됩니다 다시 포올렸는데 포수가 잡나요? 투수가 직접 처리하며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하자 궁디 팡팡을 내주는 유격수입니다 포기 5개 3개 1개 2개 1개 2개 2개 1개 네 저희는 20대부터 40대까지 지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부산 연고로 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담된 뒤 한 번도 지방에 가서 경기를 못했는데 좋은 기회 마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방이 포항이 지방이에요? 저희는 지방이죠. 부산에서 포항이 지방이죠? 저희는 지방이 지방이죠. 네. 두 시간 걸려서 갔어요. 두 시간 걸려서. 1번 김성태 선수에 타서.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2번 95년 선출 이재영 선수에 타서.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을 밀어쳐 깔끔한 호화를 만드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3번 90년 선출 강원영 선수에 타서. 히트! 커버볼을 받아 쳤는데 넘어가나요? 122미터의 큼지막한 펜스에. 중풀이 되고 맙니다. 77년 중출 안병선 선수에 타서. 블록킹이 되지 않아. 주자를 1위에 내보내고. 어슥한 웃음을 짓는 홍의표 투수입니다. 바깥쪽을 밀어쳐는데.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벨루가의 투수가 84년 자영찬 선수로 호출했습니다. 5번 박승목 선수의 타석. 빗겨맞은 볼. 볼이 휘어집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며. 1아웃이 됩니다. 6번 오대규 선수의 타석. 인코스 느린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90kg의 커브볼에 이은. 106kg의 페스티볼에. 삼진을 다가금합니다. 다음 타자를 블랙으로 내보내고. 하바드구 출신. 김현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어우 하바드구. 높이 뜬 볼. 파울 지역으로 가는데. 유격수가 잡아내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이영표 선수의 타석으로. 2에마를 시작합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 시제입니다. 이번에도 밀렸지만. 1루 스킬을 넘기며. 1을 만드는 이지 선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원바운드를 잡고. 이루 송구. 볼이 빠져. 세입이 되고. 히트. 높은 볼을 밀어쳐. 우완이 됩니다. 3번 놓친 틈을 다. 훈까지 대시하는데. 1대1. 통점이 되고. 좋아하는 오승진 선수입니다. 타자를 맞춰. 주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1,2루의 차영찬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대라구를 밀어쳐. 깔끔한 호환으로. 주자 완료를 만드는 차영찬 선수입니다. 1번 김성태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고기피어 선수입니다. 국발련. 불상공고 선출. 김성욱 선수에 타석. 히트. 바깥쪽 대라구를. 최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쭉쭉 뻗어 나가는데. 좌중단을 갈라버립니다. 주자 호드를 물러들이고. 3타점. 좌중기를 털리기록하는. 김성욱 선수입니다. 좌타자의 얼굴을 따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야달코치. 고의사고. 아 이게 뭔가요. 고의사고라니요. 다시 자리를 옮기는 야달코치. 천타석. 이 땅을 기록한 안병선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맥힌 타구가. 좋은 코스에 중환이 되어. 또 한 명의 주자를 물러들이는. 안병선 선수입니다. 주자 띕니다.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됩니다. 도루에 실패해. 망연자실한 안병선 선수. 늠름한 조윤중 포수입니다. 얼굴은 살벌해 보이지만. 부니엘 예고를 나온 박창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좀 짧은데요. 우풀이 되며. 원 아웃이 됩니다. 히트. 잘 밀어친 볼. 아. 이걸 잡아냅니다. 우리 고름 자세로 칸실이 잡았다고 리액션을 하는 김성욱 자이스입니다. 80년 프로나풀 2인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진작하는 자영찬 투수. 높은 볼을 걷어 올렸는데. 99m의 펜스 앞에서 잡히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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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말을 이영표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비껴 만진 볼. 우풀로 원 아웃입니다. 히트. 바깥쪽 낮은 볼을 밀어쳐. 중안을 만들고 세리머니를 하는 이지희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밀어친 볼.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푸아웃 됩니다. 커버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4회에도 올라온 차영찬 투수. 하지만 첫 타자를 볼레스로 내보내고. 89년 천안부 2루 선출. 조윤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입을 꼭 무는 차영찬 투수. 히트. 바깥쪽 변화구를 최대로 받아올렸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99미터의 매우 큰 펜스에 좌풀이 되고. 1루투자는 언더베이스로 3루에 진로합니다. 아. 볼이 튀어 뒤로 빠집니다. 그사이 총으로 파고들어 1점을 따라가는 피그말리온 팀.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빌어쳐. 좌선 2루타를 만드는 박승목 선수입니다. 6번 오대규 선수에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빠른 볼에 삼진을 당함합니다. 바깥쪽 빠른 볼에 삼진을 당함합니다. 어우. 빠던 최대로 하는데요. 어? 아. 볼을 잡고 후방 납법으로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후방구독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본대회를 위해 무신양면으로 도와준 포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산말을 드립니다. 정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